왜 불러 설레게 아니 안 되지 들어서는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서는 안 되지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나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가득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해결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대로 돌이켜선 안 되지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땐 못 정하더니 왜 왜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이렇게 또한 어머니 어둠 그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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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